이곳은 용담때문에 보입니다. 김치와 아이스크림 호떡아이스크림 아 아 힘든데요. 찍는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여보, 걸어오지 마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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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구만. 둘이 오는구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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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70%잖아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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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ın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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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멀리 있는게 용담댐입니다. 여기 구봉상 정상인데, 저게 1,006m인가 될까요? 1,002m에서 9봉에서 내려왔습니다. 8봉에서 1봉까지 내려가야 됩니다. 여기 명당자리.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. 내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. 네. 힘든 산이야. 힘들 것 같아서 오늘 거꾸로 올라온 거지. 잘 어울린 거지. 호스가 제대로 나오는데. 사람도 힘들다고 그렇게 숨겼다. 잘 어울린 거지. 야, 멋있네요. 응. 저기 뭐 부치가 있어? 응. 오세요, 이제. 조금 이따 가서 밑에서 사진 찍을게요. 밑에서. 멋있다. 멋있어, 멋있어. 멋있어, 멋있어. 응. 이끼 폭포. 응. 응. 하늘이 너무 잘 어울린. 흥믈. 네, 멋있어. 아, 이거 못 보여. 네, 뭐. 네, 멋있어. 은뭔머리.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보 참 예쁘다 참 예쁘지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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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예쁘게 된데? 뭔 큰 뭐 유명한 산 같애 뭐 산새가 아 이쁘다 유명한 산이 아 서울서까지 오는데 뭐 6봉을 지나서 지금 앞에 보이는 5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5봉 5봉입니다 우리 마누라 오늘 힘들지만 잘 갑니다 햇볕 쬐서 덮고 내려오셔야 돼 여기는 엄청난 경사입니다 거의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괜찮아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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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게 끄덕끄덕 저기 조희야 차가 주차하는데 식탁 감사합니다.